조프 엘트 벨트 벨트 됐습니까? 오케이,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나 할까요? 음 음 얘는 아까랑 똑같은 대표 소리입니다 비타민아 안 들려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든지 그렇게 작은 소리로 할 것 같으면 어떤 소리가 될까요? 음 네, 수고했습니다 그렇지, 뭐라고? 그렇지, held 그렇죠, H는 E는 A, L은 L, D는 합쳐서 held 그렇지 held 오케이, 그 다음 어떤 소리 날까요? 음 E, 아까랑 똑같은 그렇지, 뭐라고? NEST 와우 NEST NEST 지금 오케이 네, 어떤 소리 될까요? 음 아까랑 똑같아요 대표 소리예요 대표 소리예요 큰 소리로 그렇지, 블라스 대단한데 블라스 K K, E, L, P 그럼 어떤 소리를 낼까요? K, E, L, P 큰 소리로 K, E, L, P 그렇지, K, E, L, P K, E, L, P K, E, L, P 지난번 한거하고 확 다른데 K, E, L, P K, E, L, P K, E, L, P 힘이 없어 K, E, L, P 알겠습니다 아니, 근데 승전자는 이녀가 따라오고 말고 가지고 이렇게 상까지 왔어 와우 등산까지 하고 왔다 자, 그 다음 이녀석은 어떤 소리 날까요? K, E, L,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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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는 여기에 있는 E는 힘이 없어 왜냐하면 얘가 대표 소리를 내기 때문이에요 대표 소리는 힘이 센 소리죠 얘가 힘 센 그렇죠 힘 빠진 소리나는 겁니다 아, 맞든 틀 어? 맞든 틀 맞든 틀 맞든 틀 있는지 읽어봐 어디 있어? 어, 맞네 우리대로 읽으면 되네 맞잖아 그대로 읽어봐 그대로 써있는 대로 자민이가 했는 맞아 그대로 읽으면 돼 그래 자민이 썼는 게 맞다니까 그거 그대로 한 벨 썼는 거 그대로 읽어봐 어댑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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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댑트야 어댑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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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민이 했는 거 맞다니까 읽으면 된다니까 어댑트 어댑트 이거 오케이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낼까요 그렇지 큰 소리로 뭐라고 글랜 그렇지 글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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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음 전성보입니다 자 얘가 대표 소리 나지 그렇지 대표 소리 힘 센 소리 그럼 얘는 힘 빠졌네 힘 빠졌네 제이터 세이라 오케이 제이다 그런데 제이터 라고 읽은데요 제이터 세이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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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 벨 x 너 어떤 소리 를 까요 자 X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볼까요? X가 내는 소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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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그거 그 그 몇지? 숙제했냐구요? 네. 맞아. 어? Y 뭘까 여기에 E가 S가 쓰면 얘가 하는 짓은? 그렇지. 예스. 그렇습니까? 예스. 그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날까? 초콜릿은 조금 이따 드시구요. 어린이씨. 도원아. 뭐 물어봤잖아. 샘이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자 얘가 어떤 소리낼까요? 네. K는 소리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데. 착하게. 글자 M이 K니까. 뭔 소리 갖고 있다? 요거요? 크. 소리 갖고 있지. 뭐지? 뭐라고? 그렇지. 데스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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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권 더 있지. 네. 습가. 오케이. 잘 연습했어요. 이번엔 한번 써보자. 자 써봤어? 오케이. 그래서 에. 이것도 될 수 있겠지. 근데 여기서는 이거야. 헤이. 습가. 헤이. 오케이. 읽어볼까? 어떤 소리가 낼까? 내가 좋아. 응? 에. 힘들어도 해야지. 선생님. 이거 한 번 다 하면은 한 개 더. 어떤 소리가 낼까? 소리 내놓으세요. 소리. 그냥 오대라고 안 들으시는 사인만 받아볼게요. 이거 어떤 거예요? 클래스 팀이에요. 클래스 카드요. 도원이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하지? 또 설명해야 되는구나. 알겠습니다. 자 담민아 이거 한 번 소리 내봐. 또 설명해줄 테니까 잘 들어. 어떤 소리가 낼까? 이거 하트면. 어베이. 그렇지. 어베이. 그럼 어베이 라는 소리가 날 수 있을 것 같은 글자를 한 번 써보세요. 어베이. 에. 저는 모를 것 같아요. 어베이. 어떤 글자가 어베이 라는 소리를 낼 수도 있을까? 이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 답이 하나라고는 얘기 안 해. 근데 나중에는 이거를 쓸 수 있어야 돼.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땐. 써봤어요? 한번 보자. 오. 오. 아 좋았어. 패드하고 민주 오세요